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1 오늘의 수업진도는 Lesson2 Embracing Our Difference is 43쪽 첫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2 Embracing Our Difference is 우리의 차이를 포용하는 것 43쪽 첫번째 줄입니다 Opposite personalities 정반대의 성격들 Great partnership 위대한 동반자 관객 Everybody is unique 모든 사람들은 독특합니다 unique 그 독특한 However 그러나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Attempt 시도죠 무슨 시도 To categorize people's personalities 이 categorize는 분류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Attempt란 명사 꾸며주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문법 잠깐 보겠습니다 One of 복수명사는 문장의 주어가 one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씁니다 One of my friends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He is called Jane Jane이라고 이름이 불려진다 The number of 마찬가지로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더라도 단수 동사를 씁니다 문장이 더 넘버가 주어기 때문에 자 설령 오브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더라도 단수 동사를 써요 더 넘버 오브 식피플 아픈 사람들의 숫자가 is increasing 증가 중입니다 근데 어 넘버 오브는 달라요 어 넘버 오브는 lot of의 뜻이고 plenty of의 뜻이고 many의 뜻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를 쓰고 복수 동사를 씁니다 어 넘버 오브 식피플 많은 환자들이 are coming here 여기 오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자 one of the 최상 끝 복수명사 가장 무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 가장 흔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자 문장의 주어가 one이죠 그래서 divide에 쓰리 붙입니다 삼인식 단수 현재 쓰리 붙여주죠 divide people into two types introverts and extroverts 자 divide and we 자 a를 b로 나누다 그래서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두 가지 유형 내양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으로 나눕니다 자 introvert 내양적인 사람들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들이죠 occurr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자 division은 구분 분류입니다 occurring to this division 이러한 구분에 따르자면 자 introvert 내양적인 사람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e drawn to라는 거 알아둡시다 be drawn to라는 거는 어디어디에 이끌리다 자 introverts tends to be drawn to the internal world of thought and feeling 자 오브 이하가 월드를 꾸며줍니다 생각과 느낌이라는 내적인 세상에 내양적인 사람은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내성적이니까 while 반면에 이때 while은 whereas 반면에 이런 뜻입니다 자 반면에 extroverts 외향적인 사람들은 are drawn to the external world of people and activity 자 be drawn to 어디어디에 이끌리다 자 오브 이하는 월드를 꾸며줍니다 사람들과 활동적이라는 외향적인 세계에 외향적인 사람은 이끌려집니다 introverts 내양적인 사람들은 recharged their batteries 그들의 건전지를 재충전합니다 자 by ing 뭐함으로써 자 뭐함으로써 by spending some time alone 혼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내양적인 사람은 혼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들의 건전지를 재충전합니다 자 여기 세미콜론 나와있는데 이때 세미콜론은 while but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 introvert 내양적인 사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쓰이는 세미콜론은 but의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은 need to reach 하지 자 need to 뭐뭐할 필요가 있다 재충전을 할 필요가 있다 when 뭐뭐할 때 자 뭐할 때 they do not socialize enough 그들이 충분히 사회화가 되지 않을 때 사교화가 되지 않을 때 외향적인 사람은 재충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be good at 하면은 뭐뭐를 잘하다 반대말은 before at이죠 perform task라는 것은 일을 수행하다 라는 뜻이구요 under pressure로 하는 것은 압박 아래서 이런 뜻입니다 curve with라는 것은 일을 처리하다 이런 뜻이구요 multiple은 많은 이런 뜻입니다 advance는 한 번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performing이라는 ing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cupping이라는 ing를 주목하세요 모두 다 전치사 at에 걸립니다 at ing at ing 두개의 ing가 and 앞뒤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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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되어 있네 무슨 구조 그렇죠 병렬 구조입니다 extra bot 외향적인 사람은 agor performing task under pressure 압력 아래에서 under pressure 압력 아래에서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 일을 잘합니다 be good at 잘한다 능숙하다 and 그리고 cup and need multiple jobs at once 한 번에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는 일을 외향적인 사람들은 잘합니다 performing이라는 ing와 cupping이라는 ing가 and 앞뒤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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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되어 있는 병렬 구조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on the other hand 가 있다는 것은 앞에 내용과 정반대죠 on the one hand 가 있고 그 뒤에 on the other hand 인트로버트 내양적인 사람들은 반면에 lie to focus on one task at a time 에러타임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초점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focus on concentrate on 집중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양적인 사람은 can concentrate very well 아주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엑스로버트 외향적인 사람은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do assignment quickly 숙제를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이 여기서 데이는 당연히 엑스로버트 외향적인 사람이죠 외향적인 사람은 make a fast decision 빠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uncomfortable with taking risk tak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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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을 감소 감소 하는 것을 편안해 합니다 아 배는 엑스로버트가 생략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인트로버트 내양적인 사람이 open walk more slowly and deliberately deliberately 하면 신중하게 말이죠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자주 일을 합니다 데이 인트로버트 내양적인 사람은 think 생각을 합니다 before they act 데이는 인트로버트 내양적인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내양적인 사람은 생각을 먼저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ive up less easily 누가 내양적인 사람이죠 내양적인 사람은 덜 쉽게 포기하고요 work more accurately 더 정확하게 일을 합니다 accurately 하면 정확하게 이런 뜻이죠 use the strategy 전략을 이용하시오 write a if the statement describe 엑스로버트 만약에 그 언급이 외향적인 사람을 묘사한다면 describe 묘사하다 e 라고 쓰고요 and i if the statement described introvert 만약에 그 언급이 내양적인 사람을 묘사한다면 i 라고 쓰세요 1번 봅시다 they feel recharged 그들이 재충전된 걸 느낍니다 after spending time with people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이후에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이후에 재충전되는 사람 뭐죠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이죠 2번입니다 they work more slowly and carefully 사람들이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일을 합니다 carefully 라는 말 자 본문에서 deliberately 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신중하게죠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일하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introvert 리딩 스태터지 독해 전략이죠 recognizing contrast paragraph 대조를 이루는 단락을 인식하는 것은 help you better grasp differences between two things 두개 사이의 차이점을 더 잘 당신이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grasp 이라는 건 이해하다 파악하다 이런 말이죠 in this paragraph 이 단락들에서 linking word such as however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while and whereas 이런 말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however나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while이나 whereas 같은 그러한 연결 억구가 이러한 패러그래프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44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be based on 뭐뭐에 근거하여 자 이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based on 앞에는 being이 빠졌죠 문장의 앞이나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는 being이나 having been 생략될 수 있어요 왜 분사 구문에서 가능하죠 자 being based on 이렇게 쓰는게 맞습니다 being based on all this information 이 모든 정보에 근거했을 때 근거한다면 you might think that 당신은 대쩌리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introvert and extrovert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이 do not get along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get along 하면은 사이좋게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데이 여기서 데이는 누굽니까 introvert and extrovert 입니다 둘 다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 둘 다 actually 실제로는 work well together 서로 잘 일을 합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ir personality 여기서 데여도 마찬가지로 introvert and extrovert 둘 다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그들의 성격들이 compliment each other 서로서로를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compliment 하면은 보완하다 이런 뜻이죠 sometimes 때때로 데이 이 사람들 introvert extrovert 둘 다죠 이들이 can even accomplish great things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accomplish는 성취하다죠 when 뭐 뭐 할 때 데이 여기도 둘 다 입니다 introvert extrovert 둘 다죠 when they collaborate 그들이 협력을 할 때 introvert extrovert 둘 다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some famous example 몇가지 유명한 예를 바라봅시다 take a look at 쳐다보다 이런 말이죠 자 what do you think question number 2입니다 give an example of someone around you who is a typical extrovert or introvert 자 전형적인 외향론자 전형적인 내양론자 인 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보시오 my brother is a typical introvert 자 우리 형은 우리 오빠는 전형적인 내양적인 사람입니다 he is reserved 그는 수줍어 하고 내성적이구요 and thoughtful 사려심이 깊습니다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3입니다 why was 로사팍 arrested 로사팍이 왜 체포가 되었을까요 she was arrested 그녀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because 왜냐면 she refused to give a seat to a right messenger 자 그가 백인 승객에게 좌석 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 케이스 1 첫번째 사례입니다 working together for civil rights civil rights 시민의 평등권이죠 시민의 평등권을 위해서 함께 일하기 on December 1st 1955 1955 1955 12월 1일에 자 특정한 날에 전치사원스죠 자 어디에서 in the American city of 몽고메리 알라바마 자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 미국 도시에서 a black woman 한 흑인 여성 who was named who was 생략됐죠 자 네임드가 워먼 꾸며준에 모모라고 불렸던 로사파크라고 이름이 불렸던 한 흑인 여성이 갓 오너버스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black woman이 주었고 갓이 동사가 되겠죠 자 at that time in 몽고메리 자 몽고메리에서는 그 당시에 verses were divided into two zones 자 be divided into 는 뭐뭐로 나뉘어지다 자 into the ep 하나의 결과가 나오죠 버스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자 one the other입니다 하나는 어떻구요 the other 나머지 하나 어떻습니다 자 one for black people 하나의 구역은 흑인들을 위한 구역이구요 the other for white people 나머지 구역은 백인들을 위한 구역이었습니다 she took a seat in the black zone 자 그녀가 흑인 구역에서 좌석에 앉았습니다 and watched quietly 그리고 조용히 쳐다보았습니다 자 자리에 앉았다 took 쳐다보았다 watched 연결되는거 눈에 보이죠 as 뭐뭐하는 동안에 more and more passengers 더 많은 승객들이 갓 on the bus 버스에 올라탄 동안에 soon 곧 all the seats in the white zone 백인 좌석 모두 다 were taken 꽉 차게 되었습니다 자 then 바로 그때 the driver 여기서 드라이버는 버스 드라이버 버스 운전사죠 자 버스 운전사가 ordered her to give a seat to a white passenger 자 그녀의 좌석을 백인 승객에게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order 목적어 두부정사 자 목적어에게 두부정사하도록 명령하다 로사파크 rolls a shy mild manners introvert 로사파크는 shy 수줍하고 mild manners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는 introvert 내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she avoided standing out 자 stand out 이라는 것은 두드러지다 이 말이죠 그녀는 두드러지는 것을 피했습니다 자 avoid 다음에 ing 쓰는거 맞죠 자 in public 대중앞에서 그녀는 대중앞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피했습니다 or drawing attention to herself 그녀 스스로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자 standing이라는 ing와 drawing이라는 ing가 등이 접속사 or up 뒤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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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되어 있네 무슨 구조 병렬구조입니다 however 그러나 she had the courage 그녀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용기 투부정사할 용기 투리지스트 이하가 courage 명사를 꾸며주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리지스트는 저항하다 인저스티스는 부당함입니다 저스티스가 정이니까 인저스티스는 부당함이죠 그녀는 부당함에 저항할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so 그래서 she answered calmly 그녀가 calmly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with a single word 하나의 단어로 no 라고 더 퓨리어스 드라이버 퓨리어스 분노한 그 분노한 운전자가 콜드 폴리스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and she was arrested 그리고 그녀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어레스트가 체포하다 근데 수동태가 되어있죠 과거 수동태니까 체포가 된 겁니다 what do you think a question of a four 입니다 imagine you are 로서파크 당신이 로서파크라고 상상해보시오 would you do the same thing she did 그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예시문입니다 I don't think I could disobey the order disobey는 불복종하다 order는 명령이죠 내가 그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would be afraid of getting arrested 체포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시문의 답이 되겠죠 자 45쪽입니다 parks come response to the situation to는 뭐뭐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파크의 차분한 대응은 반응은 impressed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impressed 타동사죠 전치 다 필요 없습니다 곧바로 목적을 조차합니다 soon after 곧 그 일이 있은 후 곧 acquired resistance resistance 하면 저항이죠 그녀의 조용한 저항이 came together with 어디로 이어지다 the inspirational speech making of Martin Luther King Jr. Martin Luther King Jr. 의 아주 인상적인 연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come together with 라는 것은 어디어디로 이어지다 inspirational speech making 이라는 것은 인상적인 연설이죠 45쪽 세제줄입니다 When 5,000 people assemble at a rally 자 어셈블은 모였다 에러 레일리는 집회장에서 집회에서 이런 말이죠 자 뭐하기 위하여 To support Park's Act of Courage Act of Courage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Courage가 용기죠 자 파크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5,000명이 집회에 모였을 때 King made a speech to the crowd 크라우드는 군중이죠 Martin Luther King Jr. 가 군중에게 made a speech 연설을 했습니다 He was an ex-robot 그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Assertive 적극적이고 Socialable 사교적이고 And great Motivating people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아주 능숙한 그러한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엑스트로버트를 부연 설명하는 대시선이 되겠습니다 Martin Luther King Jr. 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Build Knowledge 지식을 축적하기 Martin Luther King Jr. 는 World's American Civil Rights Activist 미국의 시민권 운동자였습니다 Who fought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US in a non-violent way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in a non-violent way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미국에 있는 인종차별에 대항하여 싸운 미국의 시민권 운동가였습니다 He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in 1964 그는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구요 And he's known for his I have a dream speech 나는 꿈이 있어요 라는 연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Be known for 뭐 뭐 때문에 알려지다 나는 꿈이 있어요 라는 그의 연설 때문에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45쪽 다사번째 줄입니다 There comes a time 뭐뭐한 순간이 온다 어떤 순간 When 이하의 순간이죠 자 When은 관계부사입니다 People get tired of 자 Get tired of 는 진력이 나다 트램프가 원래 집밥다 뜻인데 여기서 Being Tramped 라는 수동태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짓밟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짓밟히게 되는 것에 진력이 나는 그런 때가 온다 자 관계부사 When 이하는 선행사 타임을 꾸며줍니다 He told them 그가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them은 크라우드 무리죠 There comes a time 이러이러한 때가 온다 자 어떤 때가 온다 People get tired of 사람들이 진력이 나는 때가 온다 뭐에 Being pushed out of For the sun Sunlight Sunlight 햇빛 햇빛 햇빛으로부터 사람들이 밀려나게 되는 것에 진력이 나는 순간이 온다 Being pushed 라는 건 밀려나게 되는 것 이란 뜻이죠 이게 결국 인종차별이라는 거죠 인종차별 당하는 것에 진력이 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purpose of the rally? 그 집회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The purpose was to support Rosa Parks active courage 목적은 Rosa Parks의 용감한 행동을 지지해주는 것이었다 서포트는 지지해주다 이런 뜻이죠 King was an amazing speaker Amazing 놀라게 하는 ing는 능동과 진행입니다 King은 아주 놀라운 화자였습니다 And his words 그리고 그의 말은 Fill the people with pride and hope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그의 말은 사람들을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He then praised Park's bravery He는 당연히 마틴 루터 킹이죠 그렇죠 마틴 루터 킹은 파크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고요 허그드 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허는 당연히 파크죠 그 다음 자 여기서 이 praised라는 동사 1번 허그드라는 동사 2번 이 두 개의 동사가 희에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he stood silently 그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허 mere presence 자 mere는 단순한 presence 존재 그녀의 단순한 존재만으로도 words in up 충분했습니다 뭐하기에 to strengthen the crowd 스트렝스는 강화시키다 그녀의 단순한 존재는 군중들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이나프트 부정사는 뭐 뭐하기에 충분한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46쪽입니다 로사 박스 액트 로사 박스 액트 로사 박스의 행동과 마틴 루터킹 주니어즈 스피치 마틴 루터킹의 연설은 인스파이어 몽고메리의 흑인 공동체 사회 커뮤니티 공동체 사회가 to boycott the bus 버스 이용을 거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보이콧트 하면 이용을 거부하다 이런 뜻이죠 크루셜 중요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었습니다 in the struggle for the civil right 시민평등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터닝포인트라는 것은 전환점이죠 transition period 전환점 과도기입니다 the boycott lasted for 381 days last 지속되다 그 이용 거부 보이콧트는 381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last라는 것은 지속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it was a difficult time 531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쵸 버스 거부하니까 교통편에서 굉장히 힘들죠 but 그러나 eventually 결국에는 the buses were integrated 버스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integrate가 통합시키던데 과거 수동태가 되어서 통합이 되었다 이 말이죠 think about about the idea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how the partnership of these two people 여기서 these two people은 로사파크와 마틸루 토킹 주니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동반자 관계가 어떻게 accomplished this 이것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 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question number 6 6번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effect of 마틸루 토킹 주니어스 스피치 on the crowd 클라우드는 군중이죠 자 군중들에 대한 마틸루 토킹 주니어의 연설의 결과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it filled the people with pride and hope 그 연설은 사람들을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자 버스에서 그의 좌석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강력한 연설과는 would not have had the same effect 똑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았을텐데 가장파 과거 완료입니다 refuse to는 뭐뭐를 거부하다 이런 말이죠 시밀러리 마찬가지로 로사파크 could not have excited the crowd at the rally with a word 로사파크가 그녀의 말로 집회에 있는 사람들 군중들을 흥분시킬 수는 없었을텐데 excited는 흥분시키다 한 뜻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could not have pp could not have excited도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설을 하고 있죠 체크 언더스타딩 괄션너버 7입니다 서클 t for true or f for false 자 마지막 t 틀림은 f 동그라미 치시오 로사파크 was a powerful public speaker 로사파크가 강력한 대중연설가였다 아 이거 틀렸죠 정답은 f입니다 왠데어 인트로버티드 엔 엑트로버티드 트로이드 워 컴바인드 트로이드 성격 특성 컴바인 결합하다 컴바인드 결합된 자 여기서 인트로버트는 로사파크의 성격이죠 그리고 엑트로버티드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성격이야 자 이 두가지 내양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결합이 되었을 때 하워버 그러나 히스 카리스마 자 그의 매력이 어트랙티드 어텐션 주위를 끌었습니다 투어 콰이엇 브라이버리 그녀의 조용한 용기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 디엔드 결국에는 이벤튜 결국에는 디스 파트너십 이러한 동반자 관계는 had a huge impact on 소사이어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have a huge impact on 어디어디에 큰 영향을 미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47쪽 첫번째 줄입니다 케이스2 두번째 사례입니다 어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 동반자 관계적 여기서는 내양적인 사람의 대표자인 스티브 어즈니아과 외향적인 사람의 대표자인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온 주은 29th 1975 1975 년 6월 29일에 특정한 날에 전지타 온스죠 스티브 워즈니아기 탭 a few keys on his 키보드 그의 키보드 위에 몇 개의 키를 두드렸습니다 탭이라는 건 두드리다죠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래러스는 글자들이죠 히 히 히 히 히 히 히 는 당연히 워즈니아기죠 워즈니아기 개인 컴퓨터를 막 만들어냈습니다 헤드 pp 과거 완료죠 어떤 텟 이하인 컴퓨터죠 텟은 주격관계 대명사 컴퓨터를 꾸며주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allow 목적어 두부정사 목적어에게 두부정사하게 허락하다 that allowed people to type on a keyboard and to see the result on the monitor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는 동시에 이런 말이죠 키보드에 타이핑을 하고 동시에 화면에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주는 그러한 개인 컴퓨터를 그가 막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뜻이죠 at the side of 뭐뭇을 쳐다보고서 at the side of the brilliant device 그 뛰어난 도구를 보고서 스티브 잡스 어데스트 워즈니어댓 스티브 잡이 그에게 즉 워즈니악에게 대절이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이수드 스타트 비즈니스 그들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주절에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추천 권고하는 동사가 나오면 대절 속에 주어를 쓰고 슈드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쓴다 이때 슈드를 생략할 수 있죠 체크 언더스텐딩 괘션너버 8 8번 질문입니다 What did 스티브 잡스 proposed when he saw the device 스티브 워즈니악 invented 스티브 워즈니악 이 인벤티드 발명했던 그 도구를 본 이후에 보았을 때 스티브 잡스가 무엇을 제안했는가 같이 사업하자고 했죠 He proposed that they start business together 그는 그들이 함께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워즈니악 was a great inventor 워즈니악은 위대한 발명가였습니다 이 사람이죠 when he partnered with 잡스 however he는 당연히 워즈니악 워즈니악이 잡스와 짝꿍이 되었을 때 파트너 위드라는 건 짝꿍이 되었다 he was able to do 머치 머아 머치는 머아라는 비교 코미를 꾸며주고 훨씬이란 말로 해석합니다 그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he는 당연히 워즈니악 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문법이 바로 이겁니다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수식할 때는 베리를 씁니다 she is very beautiful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 자 beautiful이라는 형용사 원급을 꾸며주고 있죠 하지만 자 이 머치나 still a lot by far far even 이런 말들은 비교급을 수식합니다 해석할 때는 훨씬 더 뭐뭐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 is 머치 taller than I am 그 남자가 나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톨러라는 비교급을 머치가 꾸며주고 있죠 훨씬 더 라고 해석합니다 최상급을 꾸며줄 때 가장 뭐뭐하다 단연코 뭐뭐하다 할 때는 더 베리 바이 파 파 머치 바이너민스 등을 씁니다 스티브 is 바이 파 the most talented musician 스티브가 단연코 가장 재능을 갖춘 음악가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이 머치는 모아라는 말을 꾸며주는 비교급 수식합니다 훨씬 더 라는 뜻입니다 인팩트 실제로 더 투맨 여기서 투맨은 워즈니악 스티브 잡스죠 이 두 사람이 from the one of the most famous partnerships of digital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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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동반자 관계 중에 하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원 오브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모모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겠죠 워즈니악 would come up with a clever engineering idea 엔지니어링 아이디어라는 거는 공학적인 생각입니다 come up with는 뭐뭐를 제안하다 이런 뜻이죠 우드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입니다 뭐뭐하곤 했다 워즈니악이 똑똑한 공학적인 생각을 제안하곤 했다 and jobs would find a way jobs가 어떤 방법을 찾곤 했다 무슨 방법 to 이하인 방법 polish 다듬다 package 포장하다 sell 판매하다 이시 가르치는 거는 engineering idea 워즈니악이 만든 공학적인 생각이죠 그럼 jobs는 그것을 다듬고 포장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발견하곤 했다 the two men 그 두 남자는 had opposite personalities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opposite 정반대의 워즈니악 hated small talk 한담을 싫어했다 small talk은 한가로운 이야기죠 hate는 싫어하다 그래서 워즈니악은 한가로운 이야기를 싫어했다 and often worked alone 그리고 워즈니악은 자주 혼자서 일했다 인트로버트의 대표적인 성격이죠 자 it is what that is 강조하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it is that 강조구문이라고 부릅니다 it was this picture of his introverted personality that 자 희스는 누굽니까 당연히 여기서 희스는 워즈니악이죠 picture라는 건 특징입니다 자 워즈니악의 이러한 내성적인 성격의 특징이었다 뭐가 enable the 힘 to focus on inventing things 자 focus on concentrate on 집중하다는 뜻이죠 힘이 가르치는 건 당연히 워즈니악이죠 워즈니악에게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내성적인 성격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특징이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but 그러나 반면에 잡스 자 스티브 잡스는 had outstanding social skill 뛰어난 사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자 outstanding 하면 뛰어난 이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according to 워즈니악 워즈니악에 따르자면 he was good at communicating with people 그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일을 잘했다 자 communicate with 라는 것은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 be good at 할 때 자 뭐뭐를 잘하다는 뜻 at c라는 전치자 뒤에 ing 쓴 거 잘 보고 여기서 he가 가르치는 건 당연히 스티브 잡스가 되겠죠 자 문법 설명입니다 니더 a도와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양자 부정이죠 니더가 주어로 쓰면 단수동사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구어체에서 특히 오브 복수대명사일 경우 복수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we are 니더로보스 푸업 자 우리들은 아무도 가난하지 않다 자 그럼 니더를 쓸 때와 너너스 때의 차이점이 뭐냐 자 두 명이 대응이 될 때 둘이 대응이 될 때는 니더를 쓰고요 셋 이상이 대응을 이룰 때는 넌을 씁니다 니더로버스 노즈 우리 둘 다 모른다 이런 말이고요 너너버스 노는 우리 셋 이상 다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not a or b라는 표현도 알아듭시다 not a or b는 a인 것도 아니고 또는 b인 것도 아니다 양자 부정입니다 이러한 예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32번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in that 주어동사 뭐뭐라는 점에서 이때 that은 전치사 in에 걸리는 목적으로 쓰이는 접속사 절이 되겠습니다 he is a genius 인덱 자 그는 천재입니다 인덱 뭐뭐라는 점에서 he can solve such kind of difficult problem rapidly 빠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종류의 어려운 문제들을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남자는 천재입니다 자 wasn't young was a shy inventor shy는 수줍어하는 wasn't young은 수줍어하는 발명가였다 인트로버트였죠 whereas 반면에 jobs was a daring entry-freener 자 daring은 대담한 jobs는 대담한 기업가였다 but 그러나 they were alike 자 be alike 는 똑같았다 라는 뜻입니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neither 둘 중에 어느 누구도 was afraid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를 자 투페이스 직면하는 것을 뭘 직면하는 것 챌린지 도전을 어떤 도전 that 이하인 도전 that seemed impossible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도전에 직면하는데 그 두 사람 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그 두 사람 둘 다 똑같았다 were alike 똑같았다 이런 말이죠 so 그러니까 which personality type is better 어떤 성격 유형이 더 나은가 obviously 분명히 the answer is neither 정답은 둘 다 아니다 the world needs both introvert and extrovert 자 보스 A&B는 A와 B 둘 다 합니다 introvert 내양적인 사람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 이죠 세상은 내양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둘 다 필요로 합니다 and 그리고 day 즉 여기서 day는 내양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둘 다 자 이 둘 다 open maker terrific team 멋진 팀을 이룹니다 make는 뭐뭐를 이루다 이런 뜻이고요 terrific 하면 멋진 이란 뜻입니다 we simply need to respect different personalities as well as our own our own 다음에는 personalities가 생략이 되어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need to 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as well as 는 not only 버더소를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 순서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자 use the strategy 전략을 이용하시오 question number 9 9번 질문입니다 프린앤더 브랭 using words from the paragraph of our book 윗단락에서 나오는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wasn't yuck didn't like small talk 자 wasn't yuck 한가로운 이야기 한담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hate란 말을 자 이 didn't like 로 바꿨네 말만 살짝 바꾼 겁니다 and focused on inventing 그리고 wasn't yuck 은 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focus on 초점을 두다 while 반면에 스프 잡스 had 수퍼부 소셜 스킬 잡스는 아주 수퍼부 탁월한 사교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다 수퍼부는 탁월한 뛰어난 이란 뜻이죠 and was good at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했습니다 자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죠 then 그런 다음에 when you have a chance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자 명사 찬스를 누가 꾸며주고 있죠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정형법이죠 자 work together 함께 일하다 자 우리가 함께 일할 기회를 갖고 있을 때 we might be able to do greater things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분법 부조 잠깐 보겠습니다 not only able to be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이때 only가 들어갈 자리에 merely나 simply나 just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올손은 생략 가능하죠 b 뒤에는 b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거 as well as로 바꿀 때 a와 b의 위치가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is not only wise but also prudent 자 prudent도 신중한 디스크리트의 뜻이죠 그 남자는 현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신중합니다 not only you but also he is right 너뿐만 아니라 그 남자도 맞아 he as well as you is right 문장의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동사는 easy를 쓰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as well as you 를 생략하면 문장이 훨씬 더 쉽게 보이죠 자 이번 과에서는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호 특히 목적격보호가 투부정서로 쓰이는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보호 목적격보호가 쓰였다니까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목적격보호는 무엇이냐 자 목적격보호는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다 동사에 따라서 이 목적격보호 자리에 형용사 명사 심지어 투부정사 동사원역 분사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투부정사를 목적격보호로 취하는 동사에는 advise allow ask cause enable expect false order 등이 있습니다 자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보호 용법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예시문입니다 I want him to stay here with me during weekend 자 주말 동안 during weekends 자 주말 동안 그가 나와 여기 머물러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저기서 to stay here with me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목적어인 힘이죠 따라서 투부정사는 이 힘을 꾸며주는 목적격보호입니다 목적격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 걸 잘 보세요 자 두번째 예언입니다 The math teacher 수학선생님께서는 order those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하도록 to find 발견하도록 뭘 발견하도록 the answer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라고 수학선생님이 명령했다 자 여기서 찾는 사람 누구죠 그쵸 목적어인 us 우리가 찾는 거죠 자 따라서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us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목적으로 꾸며주는 목적격보호 objective compliment 목적격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목적격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도 있습니다 make나 have나 let 같은 사역동사 그리고 see나 watch나 hear나 feel이나 listen to 같은 지각동사 이런 경우에 목적어와 목적격보호의 관계가 능동관계일 때 목적격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죠 이런거 조심하세요 첫번째 의문 봅시다 he makes his son study Spanish everyday 자 여기서 스페인어를 매일매일 공부하는 사람은 목적어인 his son 입니다 따라서 study라는 목적격보호를 동사원형을 목적격보호로 쓴거죠 I feel something touch my shoulder 저기서 touch my shoulder 나의 어깨를 친거 누굽니까 썸띵이죠 썸띵이라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터치라는 동사원형이 목적격보호 자리에 쓰였다는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목적격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 ing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각동사를 잘 봐두세요 지각동사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목적격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 ing에 씁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I saw him standing here with her 나는 그가 그녀와 여기 함께 서있는 것을 보았다 스탠딩 이야는 힘이라는 목적으로 꾸며주고 있죠 따라서 스탠딩 이야는 목적격보호가 됩니다 아 목적격보호 자리에 ing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ing가 나올 수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번 과에서는 이리즈와 데스다이의 강조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는 이리즈 강조 구문 이루어집 강조 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 설명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을 이리즈와 데스 하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것이 사람이면 데스 대신에 후를 쓸 수도 있습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 같은 경우 뭐뭐하는 것은 바로 뭐뭐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It is the piano It is the piano that Alex will play at Anna's wedding Anna의 결혼식장에서 Alex가 연주하게 될 것은 피아노다 이리즈와 데스 강조하는 말을 집어넣었죠 It is the writer herself that played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그 영화에서 메인 캐릭터 주인공 연기를 할 사람은 바로 작가 그 자신이다 선행사가 사람이 나왔죠 선행사가 사람이 강조해서 나왔기 때문에 데스를 후루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2 Embracing Our Differences 49쪽 After You Read 부터입니다 Lesson 2 Embracing Our Differences 우리의 차이를 포용하는 것 2과 After You Read 입니다 A번 Summarize the text 본문을 요약하시오 Filling the brain Using the words from the box to summarize the main text 자 본문을 요약하기 위하여 박스에서 나온 단어들을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일단 인트로버트 내양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엑트로버트 외향적인 사람 활발한 사람 둘을 꼭 대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인트로버트의 특징 뭡니까 1번 자 인터널이죠 드론2라는 거는 어디에 이끌리다 이렇듯입니다 자 드론2다 인터널 월드 오브 소프트 앤 필링 자 이 생각과 느낌이라는 내적인 세계에 이끌린다 자 이거 인트로버트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자 feel recharged after being alone 자 혼자 있은 이후에 after being alone 혼자 있은 이후에 재충전된 것을 느낍니다 자 이것도 인트로버트죠 자 focus on one task at a time 자 한 번에 at a time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춘다 focus on concentrate on 초점을 맞추다 집중하다 워크 carefully 주의깊게 일한다 여기 있는 일들은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인트로버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엑트로버트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드론2는 어디어디에 끌리다 자 그래서 드론2 the external world of people and activities 사람들과 활동이라는 외적인 세계 external world 외적인 세계에 이끌린다 그 다음에 feel recharged after socializing 자 socializing이라는 건 사회화한다 사교화한다 사람들과 얘기한다 이겁니다 사회화가 된 이후에 사교화가 된 이후에 자 재충전된 것을 느낀다 good at doing many things at once 즉시 한 번에 여러가지를 하는 것을 잘한다 비구댓 뭐뭐를 잘한다 자 comfortable with taking risk 자 take risk라는 거는 자 이 뭐라고 할까 위기를 감수하다 이런듯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이것들은 모두 다 엑트로버트의 특징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인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로사 파크 어떤 사람이었죠 로사 파크는 shy 부끄러워하고 mild-mannered 온화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죠 head quiet courage 조용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어떤 사람이죠 그렇지 assertive 활동적이고 sociable 사교적인 사람이죠 good at inspiring people 사람들을 영감 주는데 잘한다 자 비구댓 잘하다 inspire 영감을 주다죠 자 이번에는 스티브 워즈니악을 봅시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자 인벤터 그쵸 아주 내성적이고 조용한 발명가였죠 had the ability to come up with clever ideas 자 똑똑한 생각을 come up with 제안해내는 ability 능력을 갖고 있었죠 그에 비해서 스티브 잡스는 어땠죠 스티브 잡스는 an entry free renewal 자 기업가였습니다 had the outstanding social skill 아주 뛰어난 사교적 기술을 갖고 있었죠 자 since 자 왜냐하면은 their personality compliment each other 자 그들의 성격이 each other 서로서로 compliment 보완을 했기 때문에 introvert and exprovert 자 이 내적인 사람 내양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can make great partnership 위대한 동료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 위대한 동료 관계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B번 check out the details입니다 세부사항을 점검하세요 read the statement 자 본문을 읽고요 check t for true 맞으면 t라고 체크하고 F for false 자 틀리면 F라고 표시하세요 자 based on the main text 라는 거는 본문에 기초하여 이런 말이죠 자 1번입니다 로사팍 was forced to give up a seat 자 로사파크는 그녀의 좌석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은 것 같아 근데 뒷부분을 봐야지 자 이분도 설령 뭐 뭐일지라도 there were still empty white only seat 자 mt는 텅빈이죠 텅빈 백인 전용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사파크는 그녀의 좌석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 아니죠 백인 좌석 꽉 찼습니다 1번은 F입니다 2번 마틴 루터킹 주니어 서포드로 팍스 액트 바이 메이킹어 스피치 자 바이 아이엔지 뭐 뭐 함으로써 바이 메이킹어 스피치 연설을 함으로써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파크를 지지해 주었다 맞죠 자 이거는 t입니다 2번은 t죠 3번 스티브 잡스 크레이더 personal 컴퓨터 that connected 키보드 투어 모니터 자 모니터와 키보드에 연결이 돼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스티브 잡스다 아니죠 F죠 워즈니악이 만들었습니다 3번 답은 F죠 4번 스티브 워즈니악 prepared working with other people to working alone 자 prefer A to B 자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스티브 워즈니악이 더 좋아했다 아닙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인트로버트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혼자 일하는 걸 좋아했죠 따라서 4번 정답은 F입니다 자 2과의 디스커버링 그래마입니다 포인트 1입니다 Read and notice 잘 읽고 주목해보세요 Read the email below 아래 이메일을 읽어보세요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 involved 자 인볼드는 굵게 써진거죠 굵게 쓰여진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래 이메일을 읽어보세요 자 To Inmate Concent 자 수신작 예 Last month 지난달에 I asked you to deliver 프린터 By June the 10 자 6월 10일까지 By June the 10 자 By는 뭐뭐까지죠 6월 10일까지 프린트 한 대를 딜리버 배달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Ask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를 요청하다 이때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Objective compliment 목적격 보호죠 여기서 Deliver라는거는 배달하는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It arrived a week later 자 그것이 일주일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 시간을 가리키는거는 프린터입니다 What's more 게다가 When I opened the box 내가 박스를 열어보았을 때 I saw that 나는 대절리아를 알았어요 The printer was damaged 자 Damage라는건 손상을 입었다 프린터가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나는 보았어요 알았어요 In fact 실제로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 It appeared to have been used before 이전에 사용이 된것처럼 보였어요 Appear to 뭐뭐로 보이다 뭐뭐로 보였다 To have been pp 자 이거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이죠 그러니까 사용이 되어졌던 것 과거에 사용이 되어졌던 것처럼 보였다 자 보였다가 과거라면은 사용이 되어졌던건 대과거가 되겠네 I want you to explain why these problems occur 왜 이러한 문제가 occur 발생을 했는지 네가 설명하기를 나는 원해 자 유는 목적고 to explain은 목적격 보호입니다 당신이 설명하는거죠 뭐하러 뭐 게다가 I expect you to replace the delivered printer with a new one 자 delivered 배달된 자 그 배달된 프린트를 자 이 새거 새 프린트로 리플레이스 교체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거를 기대하다 리플레이스 A with B B를 가지고 A를 대체하다 이런 뜻이죠 자 리가드 에드워드 존슨 자 에드워드 존슨씨가 쓴 글입니다 자 프레틱스입니다 Combine the two sentences using the same grammatical structure as of a book as of a book 는 위에 있는이죠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법 구조를 이용하여 두 문장을 결합하시오 자 1번입니다 The weather was chilly 날씨가 차갑고요 폭이 안개가 꼈습니다 That wasn't what I expected 그것은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 I didn't expect the weather to be chilly and fog 이죠 저기서 to be chilly and fog 는 목적격 보옵니다 날씨의 상태가 차갑고 안개가 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2번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오 더 닥터 어드바이스드 힘 의사가 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더 닥터 어드바이스드 힘 to exercise regularly 어드바이스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충고하다 여기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목적어인 힘이죠 자 find 뭐합니다 find the sentence from the main text with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구조를 가진 그러한 문장을 본문에서 찾으시오 이랬습니다 자 본문 44쪽 11번째 줄 덴더 드라이버부터 화이트 패신저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입니다 Read and notice 읽고 주목하시오 Read the comic street below 아래에 있는 만화를 읽으시오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s involved 자 인볼드는 굵게 쓰여진 굵게 쓰여진 구조의 초점을 맞추며 아래 만화를 읽으시오 자 이리즈대 강조구문이 이루어즈대 강조구문으로 바뀌었네 CJ가 바뀐 겁니다 자 경찰관이 말합니다 이루어즈 You 너잖아 스톨 더 캐시 현금을 훔친 사람이 자 스틸 훔치다 스톨 훔쳤다 캐시는 현금이죠 프롬더 스토어 가게로부터 Wasn't it? 그렇지? 자 가게로부터 프롬더 스토어 가게로부터 현금을 훔친 건 너잖아 그치? No I swear 아니에요 내가 맹세할게요 swear는 맹세하다는 뜻입니다 I've never even been there 나는 그 장소에 있어 본 적도 없어요 자 현재 완료 자 에버 네버가 들어가면 경험용법이죠 자 You had to better be honest 당신은 정직한 게 더 낫다 자 헤르베러 동사언용 뭐 뭐 하는 게 더 낫다 I am telling you 내가 너에게 말하잖아 It wasn't me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고 자 경찰관이 말합니다 There's a witness who saw you there On Tuesday 자 화요일날 On Tuesday 화요일날 그 장소에서 너를 보았다는 witness 증인이 있어 I didn't go there On Tuesday 나는 화요일날 그 장소에 가지 않았어요 It was on Monday that I went there 내가 그 장소에 간 것은 바로 월요일이었어요 자 1일시댓 강조고문이 1일시댓 강조고문으로 시제가 바뀐 걸 잘 봐야겠죠 자 프레틱스입니다 자 볼드라는 것은 굵게 쓰여진 글이죠 굵게 쓰여진 단어나 억구를 엠퍼사이즈 강조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장을 다시 쓰시오 자 엠퍼사이즈는 강조하다 엠퍼시스 강조입니다 Use the same grammatical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법 구조를 이용하시오 자 1번입니다 My sister spread a rumor 자 내 여동생이 그 소문을 퍼뜨렸다 그쵸 자 이거 문장 바꾸면은 It was my sister that spread the rumor 자 그 소문을 퍼뜨린 거는 내 여동생이다 이 말이죠 That을 후로 바꿀 수 있는데요 That을 후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자 강조되는 말이 이리주와 데사이에 강조되는 말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2번입니다 Bill want to go to Bill want to go to europe for a holiday 자 휴일 동안 휴일 동안 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은 유럽이었다 이 말이죠 3번입니다 She bought a scott 자 문장을 On December 1st 1955 in American city of Montgomery Alabama 2번으로 나뉘어졌다 버스가 2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졌다 One for black people 하나는 흑인들을 위한 것이고 The other for white people 나머지 하나는 백인들을 위한 좌석이었다 She took a seat in the black zone 그녀가 흑인 쪽 좌석에서 좌석을 앉았다 흑인 지대에서 흑인 지역에서 좌석에 앉았다 And watched quietly 그리고 조용히 쳐다봤다 As more and more passengers got on the bus 자 More and more 비교급은 비교급이죠 점점 더 많은 패신저 승객들입니다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got on the bus 버스의 탐에 따라 그녀가 조용히 쳐다보았다 Soon 곧 all the seats in the white zone were taken 백인 좌석에 있는 백인 구역에 있는 모든 좌석이 taken 다 차지하게 되었다 로사파크 was a shy mild-mannered introvert 로사파크는 부끄러워하고 온화한 성품의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자 introvert라는 것은 내성적인 사람이란 뜻이죠 She avoided standing out in public 자 in public 대중이죠 그녀가 대중 앞에서 standing out 두드러지는 행동 하는 것을 피했다 stand out 두드러지다 or drawing attention to herself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행동도 피했다 She had a courage 그녀가 용기가 있었다 무슨 용기 to resist injustice justice justice가 정인데 앞에 in이 들어갔으니까 불의입니다 resist는 저항하다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그녀가 갖고 있었다 so 그래서 she answered come me 그녀가 come me 조용하게 대답을 했다 with a single word 한 단어로 조용히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no라고 했겠죠 당연히 furious driver 경로한 화가 난 운전자가 콜드폴리스 경찰을 불렀다 and she was arrested 그리고 그녀가 체포가 되었다 be arrested 하면 체포가 되다 이런 말이죠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choose the best place for the following sentence among A to C A에서 C 사이 중에서 다음 따르는 문장이 들어갈 최적의 장소를 골라라 문장 삽입입니다 then 그런 다음에 the driver ordered her to give a seat to a white passenger 자 order 목적어 두 부정사 운전사가 그녀에게 그녀의 좌석을 백인 승객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했다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는 싫어요 이러한 말이 나오겠죠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 3번이죠 C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question number two 2번 질문입니다 which i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brain 빈칸에 들어가는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appropriate 적절한이죠 당연히 no라고 했겠죠 2번 답은 2번입니다 question number three 3번 질문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 based on the passage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달랑에게 취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자 all do 비록 뭐뭐지만 양보절입니다 양보 접속사죠 all do 로사파크 was a quiet introvert 자 인트로버트 내양적인 사람 비록 로사파크가 조용한 내양적인 사람이었지만 she had the courage 그녀가 용기를 갖고 있었다 무슨 용기 to resist injustice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2 embracing our differences more questions 입니다 lesson 2 embracing our differences please 2과의 모아 questions 입니다 question number one what are introverts drawn to 자 인트로버트 내양적인 사람은 무엇에 이끌립니까 정답은 they are drawn to the internal world of thought and feeling 그들은 내적인 사고와 느낌의 세계로 이끌리게 됩니다 question number two what are extroverts good at 외향적인 사람은 무엇을 잘합니까 정답은 they are good at performing tasks under pressure 그들은 압력 아래서 일을 수행하는 것을 잘합니다 and coping with multiple job services 그리고 한 번에 여러가지를 처리하는 것을 잘합니다 question number three how were the buses divided 버스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습니까 정답은 they were divided based on the race 그것들은 인종에 따라서 흑인과 백인 인종의 기초에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question number four why did the driver order 로사파크 to give up her seat 운전자는 로사파크에게 왜 그녀의 좌석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정답은 all the seats in the white zone were taken 백인 좌석 모두 다 꽉 찼기 때문입니다 다 차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number five what is the description of Martin Luther King Jr.'s personality Martin Luther King Jr.'s 성격에 대한 묘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he was an extrovert 그는 외향적인 사람이었고요 assertive 화건적이고 socialable 사교적이고 good at motivating people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question number six what did the king do after his speech 그의 연설 이후에 킹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답은 he praised 팍스 브라이버리 and hugged her 그는 팍스의 용기를 칭찬했고 그녀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question number seven what was the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struggle for civil life 시민권의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은 the bus boycott by 몽고매리's black community was the crucial turning point 몽고매리 흑인 사회에 의한 버스 거부 운동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question number eight how many days did the boycott lasted for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거부권이 그 거부가 지속이 되었습니까 정답은 it lasted for 381 days 381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question number nine what was the result of the boycott 그 거부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은 eventually 결국은 the buses were integrated 버스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question number ten what was special about the personal computer that Steve Wozniak created Steve Wozniak 만든 개인 컴퓨터 에서 특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은 it allowed the people to type on the keyboard and see the result on the monitor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그것은 사람들이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고 모니터로 그 결과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question number 11 what would Steve Jobs do after Wozniak came up with an idea Wozniak come up with 라는 것은 제안하다 이런 뜻이죠 Wozniak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후에 Steve Jobs 는 무엇을 했습니까 정답은 he would find a way to fall see package and set it 그는 그 아이디어를 다듬고 포장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question number 12 according to Wozniak Wozniak 에 따르자면 what was Jobs good at Jobs 는 무엇을 잘했습니까 정답은 he was good at communicating with people 그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question number 13 what did the two men have in common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은 they were like in that leaders afraid to face challenges that seemed impossible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도전들을 그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그들은 똑같았습니다 question number 14 what does the other advise the readers to do 작가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the other advise them to respect different personalities as well as their own 작가는 그들 자신권만큼 이나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존중하라고 그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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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ы realm people of